소백산에 방사한 여우가 작년 2마리의 새끼를 낳은 데 이어 올해도 5마리의 새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말쯤 여우 2마리가 새끼 5마리를 낳아 현재 몸길이 25cm 정도 자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의 여우를 시험 방사해 올해까지 모두 40마리를 방사했으며 이 가운데 14마리가 폐사하고 12마리는 회수해 현재 19마리의 여우가 야생에 서식 중입니다.